바로 밑에 바로 밑에 가빠 한 번 가 가빠 야 마주왔네 왜 피가 안 돼 저기 왔다 패.. 패퍼 때문인가? 컷 지라 때리고 내가 패해서 쫓아야겠네 컷 어디갔지? 가빠봐 가빠봐 아 미쳤나 저게 개날먹이 컷 렛츠크 탈루 더 컷 바이탈이다 니들 뒤 니들 뒤 바이탈 오케이 바이탈 아 다 왔다 다 왔다 아 스키 탈팀 아 바이탈 짤이야 바이탈 짤 컷 내려온다 아 그냥 죽이셔위 따라 격추도 아니지 야 드가자 같이 드가자 확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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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 시발 기능스켓 있어 그치 기능스켓 1개 있었는데 다 아직 없나 갖다 동물 기능스켓 내가 자기가 동물사 하나하나 받는게 재밌었다고 내가 실패하면 무조건 서지는 거라서 고소하고자 했었고 그치 고향품 지금 하나도 됐어 거고 나 예전 그 선콜 54개정인 것 거기 있을 거였는지 물떡 진짜 잘 안나오면 돼 이렇게 할 때 또 고시발 갑자기 제가 할 때는 거르다 그만 거르다 두벌벅 아닌가요? 어! 그룹스 나온 줄 알고 있어 어어 안가게 잘 이게 레드서우지 뭐야 쿨 다 모았어요 기현 돌아와서 7명 됐는데 안재현이 8명이나 된게 균형이 잡히긴 해 안재현이 8명 피오는 신설기 올 때 들어왔어 올 때 들어왔어 올 때 들어왔어 끝까지 이렇게 해서 스밀골 쌓고 에어폴로 돌아야지 에어폴로 돌아야 돼 에어폴로 돌아야 돼 우리 팀이 있네 에어폴로 돌아야 돼 에어폴로 돌아야 돼 에어폴로 돌아야 돼 소 openings 에어폴로 돌아야지 여기가, 아 네잇어 저기서 다 싸우고 있거든 지금 저기 두세 팀 있다가 치면 야 이쪽에 하나 나름렀다 하나dot ывайтесь type에 뭐 오겠지? 틀렸다. 야 니 친구 죽는다. 니 팀 버려. 빙 쓰고. 잘 보고 있어. 야 자기가 자기가 보드 방해하고. 빙 쓰고. 잘 보고 있어. 야 자기가 자기가 보드 방해하고 가지니까. 빙! 시작 끝! 시작 끝! 파핑에 있었는데? 여깄네 여깄네. 이 새끼야 뭐하냐? 야 이 마땅으로 돌아가자. 한번 가자. 해 줘 해 줘. 오오오오화. 쉐도우머식이 나아. 신아야 내가 왔어. 근데 마다 왔다 진짜. 나 늪걸에서 화나는 전투 포겜 보니? 나 못 썼어. 나 안 움직여져. 아 얼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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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작하게 반드시 애로 온나 아 조냐 굿날 게임이었구나 저거는 없는데 이 새끼들은 쓰고 있는거냐 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어 알피 알피 적은 없어 응? 뭐요? 아 바이사리 연주 나 선물줄게 나 빼면 다 어디서 나 선물줄게 나 왜 이걸로 박해 있냐 나 묘지좀 맞네 비지야 나 왜 이걸로 박해 있냐 나 묘지좀 맞네 비지야 잡았으 저페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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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지않아 아니 그거쓰고 쬐는게 젠다 박히지 하이 하이 뿜뿜뿜뿜뿜 아 존지않자고 하하하하 이 바이사리야 아 존야게 존 야게 존 야게 ㅋㅋㅋㅋ 한방패켰떠 한방패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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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시발 이거로 이거로 못참고 있냐 이 새끼들 오빠는 어떻게 살아 아아아아 저 새끼 근데 내가 하는 캐릭터들은 전부 다 아이솔하고 나딘하고 평탈이라서 너무 약해. 이거 평균 원탑이 누구지? 아이솔이꺼? 응. 기궁초 롤너가 더 못하기야. 기궁초 롤너가 더 못하기야. 기궁초 롤너가 더 해야지. 근데 솔직히 하트 때문에 롤너가 더 못 먹이는 것 같긴 한데. 초반에는 롤너로 후반에도 도피 하던가. 초반부터 다 세니까 문제잖아. яют. 노플eth는 3번 뜨면 바로 끝낼 때. 그럼 안걸려. 기궁초 롤버스 안팔사? 정말 토플 저걸을. 오자. 토플 못입었네. 좋아 좋아해. 럼버스는 최대 효율인데 이걸 안쓰. 와 너무 멀리 가지마라 요즘 싸울 생각도 좋지 겨우 집안을 거짓말 안하는데 겨우 집안을 거짓말 안하는데 당연히 이렇게 이렇게 안 했는데 터치킹 신 것도 이제 몰래 사먹는 거였지 은용히 223 찍고 1원만 더 하면 225야 맞네 결롱 결롱 아르타나 나 무서워 224 찍고 바로 255 아르타나 아르타나 진짜 좋아 아직도 여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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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그걸로 보여줄게 그냥 화면 공유로 보여줄게 나중에 영상으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주인공